새벽 1시 눈앞에 드리워진 어둠을 뒤로 하고 나 홀로 불이 꺼진 방이 데려와 하구간 끝났다는 난 눈감을 느끼면서 바로 컴퓨터를 키지 화면 속에 비친 피곤한 눈빛 식기로 전의 의자에 나를 묻지 이젠 내겐 없어 진정한 휴식 그저 넘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들여다보는 이 익숙한 그림 또다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쉴려면 제대로 편히 쉬든가 차라리 잠이나 빨리 자는가 이런 내 자신이 지겹다 왜 나는 맘 편히 쉴 수 없을까 대체 끝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시간은 또 말없이 흘러가 Oh why can't you rest in peace 비록 미약한 하루일지라도 열심히 달려온 자신을 쉬게 했죠 Why don't you rest in peace 비록 진정한 심이란 없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now you gotta rest in peace 벌써 새벽 2시 아직도 자리에 이게 정말 마지막이란 다짐은 어디에? 자괴감이 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내 허리 굽힌 채로 다시 보기 시작해 정말 재미진해 하는 것도 아닌데 웃긴 것도 아니고 유익한 건 더 아닌데 충혈된 그룹엔 이런 의미 없고 재미 없는 것들이 그저 재밌기만 해 영혼 없는 클릭에 목적 없는 scrolling New speed from my friends got my eyes rolling 시간은 급인데 난 지금을 날 위해 그렇게 결국 새벽 3시가 돼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 잘 수 있는 시간 계산하는 나 분명 오늘 아침에 했던 나의 다짐 게 피곤해 밤은 열두 시절에 잠들게 닿았던 지금 자면 내일 아침에 태울 테게라 그럼 내일은 또 피곤할 테고 피곤해도 밤에는 늦게 절 테고 그럼 이게 또 방법도 그렇고 또 다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신나면 제대로 편히 쉬든가 차라리 잠이나 빨리 자든가 이런 내 자신이 지겹다 왜 나는 맘 편히 쉴 수 없을까 언제쯤 끝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시간은 또 말없이 흘러가 Oh why can't you rest in peace 비록 미약한 하루일지라도 열심히 달려온 자신을 쉬게 해줘 Oh why don't you rest in peace 비록 진정한 심이란 없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now you gotta rest in peace Oh why can't you rest in peace Oh why can't you rest in pea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